웃어? 웃음이 나네요. 지난번에는 따님이 찾아오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어요? 아버지나 딸이나 어지간히 급하긴 했나 보네요. 닥쳐. 배장님한테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얘기나 잘하란 말이야. 내가 왜요? 혹시 알아? 이 일만 잘해주면 내가 아령을 베풀지.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 일만 잘하고 나가. 그럼 내가 그동안 네가 나한테 잘못했던 일은 용서해 주는 걸로 할 테니까.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날 용서해? 너란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. 너란 사람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어야 돼. 나 분명히 말했어요. 이 결혼 막을 거예요. 송지수.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거예요. 나 이태성 당신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봐요. 그럼 죽어야겠네. 26년 전에도 나 살아났어요. 여기까지 살아낸 마당에 당신 손에 죽을 일 없어요. 야 송지수. 나 우습게 보지 마. 함부로 건드리지 마. 너 미쳤어? 바꿔줄까? 네, 회장님. 아니요. 외식은 안 시켜주셔도 괜찮습니다. 밖의 음식 자꾸 드시는 거 안 좋아요. 빨리 들어오세요. 뭐 먹고 싶냐고요? 없어요. 시원한 거 괜찮으세요? 저는 냉면 같은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. 안녕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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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